안녕하세요 유튜브러분들 오늘은 특이하게도 뒷모습으로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집이 고질라 특집을 찍으려고 했으나 아주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시원하게 싹 털렸습니다 어 싹 털렸구요 깔끔하게 털렸습니다 어 여기도 지금 얼마만에 찾아왔는데 집을 못가게 하려는 무리들을 발견했어요 어 일단은 집으로 어 집으로 잠깐만 저거 뭐야 어 잠깐만 어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우 저 티라노 봐봐 저거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이 자세가 탈수가 오고 있대 자 오늘은 왜 혼자 오프닝을 찍냐 어 이건 왜냐 엔딩이기 때문입니다 아아아아 고맙습니다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여러분 잠깐만 클났습니다 지금 어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여러분 엔딩은 끝까지 못찍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어 야 부족원 있다 야 나와봐 야 나와봐 나와봐 야야 그렇지 그렇지 애들 합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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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라 구해 날 구해 도망가지 말고 날 구해 삐딱님 몸을 이생해 날 구해 애들아 날 구해 애들아 날 구하라고 날 구해 그렇지 막지마 막지마 어 정말 간신히 왔어 간신히 간신히 왔어 간신히 아 집이 정말 어떤 놈이 이랬는지 어 정말 개 아작 오브 아작이 났네요 어 목이 너무 말라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어 아 저 물이 나오는구나 그래도 아 아 체력 올라가고 있네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뭐 시청자분이 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집을 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귀신같이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역할에 대해서 다 말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어 집이 어 집에 어떤 구조가 뭐뭐고 이거다 이거를 역할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빅잼을 선장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탐험같은 느낌으로 그러려고 했는데 깔끔하게 집이 털리는 바람에 어 네 다른 서버에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서버에서는 생존기가 어 여기까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짧았지만 짧았지만 어 워낙에 이번에 하려는 컨텐츠가 약간 무한도전 형식의 진짜 그냥 살아보자 컨텐츠였기 때문에 무한도전 헌대주도 많이 못 찍긴 했지만 음 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아크를 진행을 하려 그러는데 이런 점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아크를 왜 이렇게 안하냐 야 야 부수지 마바 여보세요 저희 지금 뭐 크롬 지금 막 멤버들 다 멘탈 남았구요 어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면 또 그거 보고 또 부수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생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부수로 와서 어 저희가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박스에서 안 찍는 거야 아크 너무 하고 싶은데 박스에서 안 찍는 거고 나중에 하게 되면은 PVE 서버에서 어 새롭게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서버에서는 여기까지라는 거 어 마무리를 인사를 드리고 그래도 여러분 아크가 조만문TV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영상 다 합치만 150만 뷰 그 정도 될걸요 지금 영상 1편도 막 15만 명 가까이 됐더라구요 어 진짜 잘 나가니까 다시 처음부터 정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 편에는 PVE 서버에서 어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어 이번 서버편 마무리하는 점 상당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 아니 저번에 추석 인사를 바로 전편에 아 마무리 어 마무리 어 추석 전편에 추석 되기 전에 제가 하나 영상 찍었던거에 여러분들 추석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예전부터 방송 한 7년 전부터 하던 그냥 추석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어 유행어지 뭐 거기다가 또 병신새끼 뭐라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적어서 제가 다 지웠는데 어 그런거는 제가 실제로 멍청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또 그런 또 워낙에 또 악플이 많이 달려가지고 어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가 진짜 그런게 아니라는거 말씀드리구요 자 다음편 언제할지 모릅니다 한 1년 뒤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아까 너무 빡세가지고 다음에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 생존게임 다른거 많이 봐주시고 유튜브에 빅잼 영상들 월요일부터 어세신크리드 크로니클 영상도 갑니다 어 여러분들이 비디오게임 유튜브 많이 봐주시면 아크는 더 빨리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크 생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애들아 애들아 철거 들어가 어 다 철거 들어가 철거 다 들어가 철기도 아작네 또 이제 새로운 여정을 위해서 어 이 집까지 소개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철집으로 바꾸는 식이었는데 역시 서버를 공개해 서버를 공개 안 할 수가 없는 중간에 나와 서버가 우리의 생존은 생존은 미나상 감전받데 노르시쿠 안기못해 조심해라야 머리 다친다 머리 다쳐 다 철거해 얘들아 철거해 다 철거해 망치있어야 철거하는거냐? 철거 안나오던데 철거해 깔끔하게 철거해 죽었어 어느 한 제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울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니요 그럼 그럼 나쁜 꿈을 꾸었느냐? 아니요 그럼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렇게 우느냐 이루지 못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련회 온거 같애는 뭐야 수련회에서 건물 부수면 안돼요 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또 또 판베이같은거 갖고 가면 안돼 암요일만 안쓰면 되는데 이거는 교육용 팁이 아니야 배고프다 애들아 애들아 밥 먹었니? 애들아 밥 먹고 철거하는거야 니네? 형은 이제 265 남았어 너네 얼마나 남았어 우리 마지막 저기 티라노 대기하고 있는데 같이 달려들자 우리 계백 한번 찍자 계백 한번 최후의 전투 한번 하고 가자 절거해 절거 깔끔하게 이제 삐딱님은 이제 삐딱님은 몽둥이 주세요 아 그래 딱 안해 그래 자 마지막 다 철거해 어 나보고 철거하라는거야? 철거 어떻게 하니? 아 이거 이미 다 부서진거구나 자 어 날려 자 여러분 우리 새로운 언젠가 놀 그 희망을 찾아서 자 우리 티라노한테 달려들고 오늘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오른쪽 어디갔어 닝구 형 죽어간다 어 서버 나갔니? 아 서버 나갔다네요 어 삐딱님 갑시다 우리 동물보호 옆에 우리 동물보호 옆에 삐딱님 방송에서 잘 컨셉도 못나오고 아 여기있네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 그래 닝구님 우리 다음에 내가 더 거치게 어 리드해줄게 노예로서 너무 잘 먹고 살았다 자 우리 마지막 삼몽둥이 어 삼시몽둥이 삼몽둥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자 간다 가자 야 야 야 아 어 어 어 뭐야 아 나 물이 없어서 기절했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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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못가서 미안해 아 아 닝구 같구요 난 살았네 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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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처절하게 간다 어 처절하게 간다 아 아 멋진 엔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멋진 엔딩이었어요 아